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, 4일 집에 머물러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를 유지해주세요 식사 전 후, 화장실 이용 후, 외출 후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매일 두 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주세요 모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